힘 빌면 가져오면서 돌아! 힘 빌면 가져오면서 돌아! 힘 빌면 가져오면서 돌아! 자, 뺑뺑 돌고 있네요! 한 시간에 화이팅!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이번 9월 1일에 전라남도 구례에서 시름대회가 있는데 여자들만 하는 시름대회입니다. 여자 시름대회? 여자 시름대회! 여자 시름대회 전국대회요? 전국대회!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데 3일 동안 하는데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있고 또 약간 좀 밑에 처음 이렇게 잡아보는 아마추어 것도 있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 여자 시름이 오히려 활성화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름을 더 재밌게 보는 게 여자 시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한국 내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시름하는 모습도 우리 일반 시름팬들은 보셨는데 우리 탈북으로 하는 탈북 미녀들이 남북한이 이렇게 시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약간 시름을 좀 했던 우리 초딩하고 약간 시름을 좀 했던 우리 초딩하고 초딩하고 좀 한번 해보므로 해서 우리의 실력을 대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올해 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얘들아! 안돼! 안돼! 딱 벗었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자, 올해 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자, 올해 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우와,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정말 왜 우리 애기들라고 해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나 막 이런... 딱 봤을 땐 그냥 지나간 애들 초등학교 꼬마 애들 동생도 한참 동생이 완전히 애기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갈비뼈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훅 밀어놔도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 백화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잘살아보세 팀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네! 신은아 대 사민서! 야, 살사네 야, 살사네 자, 왼무릎 세워 왼무릎이요? 나도 왼무릎,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 일어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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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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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깨 집어는 거 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일어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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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학생이잖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고 하니까 꼭 밀어놔도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 3. 3. 5. 5. 5. 5. 5. 6. 6. 5. 6. 7. 7. 7. 7. 삭바 잡는 자세 틀리고 이게 일어설 때부터 기가 졌어요. 일어섭. 어깨가 내 가슴을 누르는데 오스머스였더라고 보니까. 안 돼. 2회. 어? 오여... 장치니 치면 안돼. 지니야. 장치니 치면 안돼. 지니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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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뭐야? 지니, 지니, 지니. 지니, 지니, 지니... 야, 진이 좋아. 야, 진이 좋아. 야, 진이 좋아. 야, 진이 좋아. 장난 아니야. 진우야. 양진이, 양진이. 와! 기술 걸리면 안 돼. 기술 걸리면 안 돼. 설마 참. 나은이, 진이 좋아. 이만하게, 이만의 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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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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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따라해, 안 따라해! 좋아, 진희 좋아! 진희 좋다! 아이고.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아! 주연아, 일단은 채팅을 다 해보자. 파이팅. 지연아, 파이팅. 한 번 이겨줘라. 자, 주연아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연아. 자, 주연아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연아. 걸어, 걸어, 걸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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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동생도 한참 동생이 완전 아기들이잖아요. 야, 쟤네랑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되나 생각했는데. 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야, 기술이 들어가니까. 어, 야, 야. 어, 야, 야. 자, 다. 어, 야, 야. 어, 야, 야. 어, 야, 야. 오, 잘했다. 야, 야. 아, 야. 아, 야. 나 말았네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네 아니 얘가 내 승을 너무 눌러가지고 제가 승을 못 쐈어 겸내 잘했어! 재주연 잘했어! 진짜 이기려고 애를 바닥바닥 썼는데 제가 너무 어이없이 막 졌잖아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졌다는 게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